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은 상당히 좀 중요한 방송입니다. 일단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어떤 과정 어떤 경로로 추진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 제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서 개통도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방송이 진행되면서 3구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특정 정당이 주도하고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됐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이렇게 찾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제적 진실을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접근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실제로 이 선거 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도 시연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정리가 됐는데 한 번 더 제가 더 검증을 해보고 내일 방송에서는 시연 그러니까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개최하고 오늘은 소위 조작의 전무와 관련된 개통도 추진 어떤 과정을 여러분 상시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마무리 작업은 조작용 pc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아 저렇게 선거 사기를 쳤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신문을 보게 되면 신문기사들의 굵직굵직한 기사들의 한 80% 이상은 그 이면에 선거 부정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원작의 예산을 깎고 또 어제도 조국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니까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기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 좀처럼 나오기가 힘든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 방송과 달리 공병호 tv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볼 때까지 이 선거 문제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는 사실 뭐 시사 문제 별로 다룰 게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전부가 다 그냥 코끼릿 비스킷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뉴스는 이준석에게 누가 베팅을 하겠느냐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뭐 이런 주제를 여러분 다루도록 하겠는데 연일 신문들이 이건 이준석의 행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한동훈 출마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후계자 이미지로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준석은 전공이 아무 말 대잔치니까 불러주는 방송마다 나가 가지고 또 방송사나 아니면 이런 언론사들한테 뉴스감이 되니까 한동훈 출마설에 대해서 뭐 당신이 네 번 나왔습니까 세 번 나왔습니까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삼전삼폐 혹은 사전사폐한 그런 폐장이 이렇게 훈수를 참 잘 둡니다. 그런데 또 더 건방진 이야기는 한동훈이 당개혁적 메시지를 보탠다면 동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내놓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허장승세란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사람이 실력이 있고 이렇게 하면 나대지도 않고 별로 좀 과묵하죠. 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옛말에도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럴 때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행위를 과장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은 또 본능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오늘 뉴데일리 신문의 일면이 이준석이 혼자 하는 이준석 신당 성공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은 미동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뉴데일리 신문이 다소 이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편견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씨에게 누가 베팅을 할까 정치인으로서는 이 신당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그냥 베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는 건데 이준석이라는 친구를 보고 그렇게 베팅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만 명이 목표고 신당 찬당 발기인 겸 온라인 연락망을 구축한다. 국힘의 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홀로 창당 공천 탈락자가 옮겨가더라도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다. 광주에 지역구 기반을 두고 있었던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은 닥치고 반륜이란 것은 연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3지대에 있는 인물들도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 제가 만일 정치를 하게 되면 이준석 함께 베팅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이 크죠. 리스크가 큰 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제가 예를 들면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이준석과 함께 신당을 창당해 가지고 정치적 입장을 굳히는 것은 상당히 너무 위험이 많이 따르는 그런 내용이다. 어제 강조드렸지만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혼자는 그런데 어제 소개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정치판을 좀 예리하게 읽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태산 명동 서일필이 되어가는 느낌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잘 안 돌아가니까 여러분 참 이준석 씨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폼을 잡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나라가 큰일입니다. 왜 큰일인 거 아니까 제가 이준석 씨가 젊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무슨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표가 선거 사기로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 부정선거 문제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을 모두 다 문제 많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왔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당대표가 된 김기현 씨 건도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많았죠 그럼 당대표 경선만 석연치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은 공정했습니까 우리가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참 부패난 나라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도 대부분 뭐죠 선거 부정을 의심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관리하면 대부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영 우리 평가는 봐주자 저는 그런 건 그야말로 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을 선관위에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식을 하는 그런 당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당대표 경선에 선관위 측에 일을 맡긴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폼을 잡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준석이 어떻게 여러분들 당대표가 돼서 뜨게 됐습니까 저는 정치를 하는 그런 의지나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준석 씨하고 여러분들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라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가짜로 당대표가 되고 그 명성을 이용해 가지고 온 세상을 여러분들 어지럽히고 이게 공병호 tv가 여러분 2021년 또 6월 달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때 내보낸 대표적인 여러분 영상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를 누가 당선시켰냐 선관위가 당선시켜줬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여러분들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위원회에서 ars 투표 발건 이준석 당대표 선거에서는 문제 많은 모바일 투표 당선 이게 2021년 또 6월 달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을 당시에 여러분들 전후에서 나온 그런 영상입니다 국힘의 당대표를 부정성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그 명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촌란거리고 다니는 꼴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야 여러분들 대표 여당의 여러분 당대표 경선을 다 부정으로 치르고 당대표 경선을 부정으로 치렀다는 이야기는 대선 후보 경선도 공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9분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부정선거가 됐고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고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이런 공병호tv의 영상을 30만 40만 정도 봤으면 벌써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1000명 2000명으로 낮췄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지 않았죠 kbs가 이런 방송하지 않더라도 2021년 정도의 여러분들 40만 50만 정도의 콘텐츠를 소화했으면 이 나라가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기를 쳐 가지고 선거 사기를 쳐 가지고 당대표 경선이 됐잖아요 이게 2021년 또 12월 28일 공대일리 이런 기사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침없는 자기 피할 행위를 보면서 한참 대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당선시켰는가 누가 그를 당선시켰는가 라는 근본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이준석은 정상적으로 선툴되지 않았다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 번 당시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된다 외부 개입에 의한 통계적 변칙은 확연하다 외부 개입이라는 것이 뭐 딴 게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위임했기 때문에 선관위직이 조작을 해 준 거죠 무슨 투표를 많이 조작했습니까 가장 조작이 쉬운 모바일 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선거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대부분의 선거는 다음의 패턴을 따른다 1단계 여론조사기관이 잇따라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분위기를 잡는다 2단계 여론조사결과에 맞춰서 언론들과 농격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결과를 합리하는 박수들이 딜을 따른다 3단계 여론조사의 결과에 맞는 선거결과가 만들어져 공개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거결과를 조작해서 만든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이준석 사례입니다 국민의 힘도 한편없는 정당입니다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를 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정당입니다 자기 당대표 경선을 민주당 주의원 선관위 측에 위임을 안 하는데 그걸 위임해 가지고 특정 세력들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노린 거죠 그럼 김기현이 깨끗하냐 이야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공정하게 되었냐 이야기죠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신 분들은 아니 공박사와 외전하나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좌와 우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라의 근간에 해당하는 이런 모든 공직선거와 당내 선거들을 다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건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여러분 모바일 투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사전투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직선거에 ars 투표는 여러분 당일 투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6월 국힘당 당대표 경선 사전투표 조작 의심 이준석과 나경인의 차이값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은 이례적으로 큰 값입니다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ars 투표가 여러분 이준석이 28.70 정도가 나오면 당연히 이준석이 모바일 투표도 28.70하고 오차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10.52%를 여러분 더해 준 겁니다 나경은이 여러분 ars 투표의 47.18%가 나오면 모바일 투표 득표율도 47.18%가 나와야 되는 거죠 표본집단이 여러분들 10만 4만 정도로 아주 크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하는 반과학적이고 반합리적인 선거결과를 선거결과를 발표가 된 겁니다 이걸 떠드니까 김기현 당대표 경선 될 때는 이 자료도 이런 발표 안 했지 않습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가지고 윤시민이 머신민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대충 넘어갔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안 했습니까 내 눈에는 부정선거 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 사기꾼들인 겁니다 도둑놈들이고 책 제목을 잘 정한 거죠 주호영하고 조경태하고 이런 홍문표 이런 선거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ars 투표 공직선거의 당일투표에 해당하는 것하고 모바일투표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에 해당하는 것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가 다 여러분 뭡니까 정상투표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로 각 후보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가 각각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결과를 여러분들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대지 괴로 여기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선거결과를 가지고 뭡니까 당대표가 돼가 폼을 잡냐 선거사기를 쳐가 여러분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명성을 이용해가 저렇게 난리 법석을 띄는 게 내가 지금 이준석이 하고 경쟁할 나입니까 사심없이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썩어야 여러분들 제자리를 잡을지 이거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바일투표라는 것이 모바일투표라는 게 표본수가 4만6천 만4천이니까 한 6만 정도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만 합치더라도 모바일투표가 11만9천 명 ars가 3만 명 통계학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여름 표본집단인 겁니다 이런 표본집단에는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과 총투표 득표율은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당대표가 되고 이러니 말이 되냐 이야기야 그러니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낑소리도 못하고 뭡니까 그냥 당정 핵신이 뭐 어떠냐고 이런 헛소리더냐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나경원 모바일 ars 투표는 같은 모집단에 추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간에 위임한 김기현 당대표 경선 윤석열 선출된 대선후보 경선은 공정선거였습니까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 모집단으로부터 같은 모집단으로 추출된 선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모바일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집단에서 나왔다는 것은 남조선 선관위가 이준석의 당대표를 여러분들 당선을 위해 가지고 ars 투표 득표율을 조작해 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10.92%로 올려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세상을 어지럽히고 뭡니까 잘난체를 하고 다니니까 최소한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모든 사건들은 제 눈에는 80%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골로 갈 겁니다 국민들은 죽을 고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 눈에는 여러분들 왜 제가 새 시사 문제를 현장에 놔두냐 내 눈에는 그냥 코끼리 비스켓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거 문제를 시작부터 말씀드려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대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다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